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지난번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해경을 방문했고 어제 합참을 방문해서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보고를 받고 의심스러운 분들은 질의를 해서 거의 대부분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례 만행 진상조사 TF에서는 9월 26일 해경 방문에 이어 9월 28일 합참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참 방문에는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한기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사항은 지난 27일 북한이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보도 이름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서는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합참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선전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어떠한 수색함정도 NRL을 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물타기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술책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지난 25일 보내온 전통문 내용에 대한 질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에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에게 80m 이격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40에서 50m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야간에 불빛에 의존해서 약 1m 가까운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부윤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 50m 이격 거리에서 사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보다 훨씬 근접했을 것입니다. 부윤물 위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시신일지라도 구명열을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윤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은 불을 붙여서 약 40분간 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사과문이라고 하는 전통문은 거짓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전문입니다. 결국은 기름을 붓기 합참은 여당 의원이 이미 밝힌 대로 이번 사건이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만행이 경비정장의 결심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정장은 하급 간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어떠한 중간제대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탈북한 태용호 의원님과 지성호 의원님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실종 이후 수색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MLL 선상에는 중국 조업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으나 중국 선박에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2004년 6월 4일 체결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교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해서 보조수단으로는 기류와 발광신호까지 규정을 제정해서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에서는 정전위의 통신수단이 있었고 이번 전통문을 주고받은 통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으로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와 행동이 없었습니다. 해경, 해군, 합참, 청와대는 실종 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청와대 위기 상황실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의 지시 내용도 없었습니다. 살해된 이후부터 숨이 넘어갈 정도로 빈번한 대책을 하며 이튿날까지 시간을 끄는 등 은폐한 정황이 여실히 보입니다. 끝으로 확인한 한미 공조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상황은 공유했으나 특별한 지원 요청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의 북한에 의한 사례와 불태워 소각한 행위는 자국민의 NLL 인근에서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한 해경과 군 또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서 백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